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쉬운 수업에 A 아니면 어려운 수업에서 B를 맞는 거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짧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GPA도 중요하지만 다만 어려운 수업을 듣고서 B가 좋은 것이 아니고 정답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어려운 수업을 들으면서 A를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어려운 수업에서 B를 맞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쉬운 수업에서 A를 받는 게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데 더 유리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돌직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수업에서 B가 나을까요? 쉬운 수업에서 A를 받는 것보다요? 많이들 질문을 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만 B가 아니고 A를 맞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GPA적인 면에 4.0, Unweighted로 4.0만 볼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학과 과정, 커리큘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A, B, 왜냐하면 A, B라는 것은 고등학교마다 수준도 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굉장히 다르죠. 어떤 선생님은 A를 거의 안 주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전부터 쌓아왔다면 당연히 어려운 수업을 듣는 데까지 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Senior가 돼서 아니면 Junior가 돼서 쉬운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전에 정말로 더 쉬운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과거의 Preparation이 코스가 잘못 선택됐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게 돼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하는 게 고등학교 9학년 때 들어가서 Algebra 2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Prealgebra나 미국 학교에서는 Geometry나 이렇게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12학년 때 할 수 있는 것이 Precalculus에서 끝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Algebra 2에서 끝나고 수학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어떤 학교에서는 Multivariable이나 아니면 Linear Algebra 이런 것을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Game Theory나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A냐 B냐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이 학년에 어떤 수업을 듣게 지금 내가 짜져 있는지 준비를 해왔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답은 어려운 수업에서 A예요. 그렇다고 하면 AP학교에서는 AP 숫자, 과목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어려운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학교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AP를 한 학년에 두 개밖에 못 듣는다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AP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미국에서 제 학교에는 AP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AP 정도의 난이도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AP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제한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다다익선입니다. AP 숫자는. 가장 챌런징한 걸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예일대에 어떤 사람이 공개서안을 보내서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수업에서 B를 맞는 게 나으냐 아니면 쉬운 수업에서 A를 해가지고 올해 1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가장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애플리칸트들은 가장 챌런징한 코스를 듣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챌런징한 코스를 들어서 다의를 받는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챌런징이 되고 AP 숫자를 지금 물어보시는데 AP 숫자는 많으면 좋겠지만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드려드릴게요. 2019년도에 발표된 하바드 대학교 신입생들. 하바드니까 좀 다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평균 AP의 개수가 8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능이나 예체능이나 이런 학생들을 빼면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8개가 훨씬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AP를 내가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솔직히 4개. 진짜 많아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하면 5개인데 어떻게 그럼 8개, 10개를 하느냐. 그 가능한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offer하지 않는 수업들은 본인이 공부해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마이크로, 에코노믹스 같은 것 각각인데 그것들이 가장 쉬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듣지 않는 수업이 가장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AP 시험에서 거꾸로 모든 학생이 들어야 되는 수업. 예를 들어서 US History 같은 건 가장 어렵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안 하더라도 서점에서 책 한두 권 사가지고 풀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AP Psychology 굉장히 쉽다고 얘기하죠. 응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Music Theory, Music History, Art History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나의 어떤 Intellectual Curiosity, 지적인 호기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offer하는 게 이거니까 여기에서 난 2개, maybe 3개 정도 해야지 그러면 나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으로 증명될 거야라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미국의 고등학교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3만 7천 개예요. 3만 7천 개. 그러면 3만 7천 개에서 AP를 많이 한 학생들은 정말로 수십만 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AP 한 4, 5개 하는 퍼블릭스쿨은 더 많이 하니까 쉬우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더 부각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AP가 고등학교에서 몇 개밖에 없으니까 난 3개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학년. 10학년 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일찍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10학년 5월에 10학년 마무리될 때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10학년 때 AP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그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수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AP 형태도 될 수 있고 뭐 IB, HR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IB의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지만. 근데 AP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본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커뮤니컨터시라든지 스테이 유니버시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여름이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여름에 수업을 듣는 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안 됩니다. 대학생들을 원하는 수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하는 무슨 무슨 summer camp for high school students 이거는 사실 좋은 것들이 거의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인 게 제 모교인 컬비아입니다. 컬비아는 사실 방학 때 대학원생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가지고 열어주는 거예요. 놀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은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밀턴이라는 굉장히 좋은 볼링스쿨을 다닌 학생이 있었어요. 밖으로 안 나가도 되게 개설을 다 해줘요. 듣는다는 수업이 뭐 무슨 게임 theory가 듣는다는 두 명 있으면 그냥 개설을 해줍니다. 수업선에 하나 기정해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되게.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도 본인이 나는 이 고등학교에서 이미 할 걸 다 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난 그 이상을 스스로 찾아가 주인할 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고등학교에서 없고 내 주변에 대학교도 없다. 나는 섬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럼 이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에피소드로 녹화를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AP 숫자 아니면 뭐 고등학교에서 최고 어려운 거 여기에 국한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항상 우리의 능력을 상냥 표준화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항상 추구해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오늘 좀 주의깊게 들었던 거는 단순하게 학교에 있는 제한적인 것에만 한 적 하지 말고 그 말로 방법 많이 있죠. 더 도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성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전해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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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